한 사람이 썼다는 논문마다 영어 쓰는 스타일이 다르다면 혹시 유령이 쓴 거 아닐까요? 사회심리학자 페니 베이커는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더 확장해볼까요? 사람들의 글쓰기 스타일에도 족적 지문처럼 글쓴이 개인의 고유한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가령 문법을 사용하는 방법이나 습관적인 문법 실수에도 저자 개인의 흔적이 남아있게 마련입니다. 이 문장에는 몇 가지 문법상의 오류가 있습니다. 만약 저자가 문법을 좀 더 깐깐하게 신경쓰는 사람이라면 아래와 같은 문장을 썼을 것입니다. 잠시 문법 공부 시간을 가져볼까요? 예를 들 때 사용합니다. 비교를 할 때 사용합니다. 또한 삽입 구절이 문장 전체의 의미상 필수적인 경우가 아닐 때는 삽입절 앞뒤에 콤마를 사용합니다. 이 문장은 앞에서 언급한 문법사항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네요. 결론적으로 여기에 예로 든 두 문장을 쓴 저자들의 문법 수준은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동일 저자라고 하네요. 믿습니까? 우연일지도 모르니 두 논문 전체를 각각 검토해 보았습니다. 군쟁 이후 교육 및 의료개혁 코소보의 사례라는 논문에서는 매우 일관되게 실수하는 문법을 같은 저자의 다른 논문, 의료에서의 머신러닝,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고급 컴퓨터 기술의 활용이라는 논문에서는 전혀 오류 없이 사용한다는 점. 게다가 이 두 논문은 거의 비슷한 시기, 2021년 12월에 제출된 것들입니다. 이렇게 문법 수준이 판이한 두 논문이 동일 저자의 논문이라면 우리는 유령의 흔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령 저자는 누구일까요? 위치와 같은 관계대명사를 활용하는 문체의 미묘한 차이에도 저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다음은 의료에서의 머신러닝,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고급 컴퓨터 기술의 활용이라는 논문에 등장하는 몇 문장들입니다. 이 논문에는 관계대명사 위치가 총 10회 등장하는데 그 중 절반이 전치사를 섞어서 이런 식으로 약간 화려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학적이고 격식있는 글쓰기를 선호하는 스타일이 묻어나지요. 신기하게도 앞에 논문에서 매우 높은 빈도로 등장했던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의 용내를 같은 저자의 다른 논문들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동일한 저자인데 특정 논문에서는 상당히 선호하는 구문이 다른 논문들에서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 문체의 차이 역시 유령의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유령 저자는 누구일까요? 유령의 흔적은 또 있습니다. 바로 미국식 영어와 영국식 영어를 오가는 글쓰기입니다. 대부분의 미국식 영어 사용자들에게 이 문장들에 사용된 몇 가지 스펠링이 익숙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해 저자는 영국식 영어 사용자이군요. 그런데 말입니다. 같은 저자의 다른 논문들은 미국식 영어 철자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앞에 영국식 영어 스펠링의 예로 들었던 이 단어도 다른 논문에서는 미국식 철자군요. 다른 논문에서는 평이한 미국식 영어로 글을 썼는데 끙금없이 등장한 영국식 영어 논문 유령의 흔적입니다. 유령 저자는 누구일까요? 자, 세 줄 요약입니다. 첫째, 문법 수준이 판이한 논문들. 둘째, 관계 대명사 활용에서 드러난 문체의 차이. 셋째, 미국식 영어와 영국식 영어를 오가는 글쓰기. 결론적으로 여기에 예로 든 논문들의 저자가 동일 인물일 수는 없습니다. 이게 무슨 반칙이 있거나 위법이 있거나 분명히 그건 아닌데요. 타인이 쓴 논문을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하는 게 반칙이고 사기 아닌가요? 고교생의 대필 논문 출판은 반칙으로 치지도 않는 그들만의 의구. 그 진실을 끝까지 파헤치기로 작정한 위주교포 엄마들 위주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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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